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많이들 휴가철이죠? 산목더기가 아주 덥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아주 심한 그런 계절이네요. 또 더울 때는 더워야 식물들도 잘 있고 과일도 맛있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1년 농사에 그런 밑거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내 사람들은 더우면 안 된다지만 그런 분들이 또 안 더워버리면 그렇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나쁘면 한쪽이 좋아지는 세상은 늘 이렇게 균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라서 저 지구온난을 겪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저 참 더운 곳에서 이렇게 몸이 갇혀있는 우리 겸호정 가수는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늘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이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저 사필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저 사람들이 공고를 치르고 있고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고 있죠. 오늘은요. 어떤 댓글에 보시면 어떻게 운명이 좋아지느냐. 또 팔봉침 영상에서는 이 역학에나 또 운명에 또 이렇게 사주 철학을 좋아해서 들어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 그러한 어떤 종교관은 좀 다르더라도 그러한 측면에서 또 명리하게 있죠. 학문적인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세히 사람에는 우리가 식간이라 그럽니다. 우리 김호중 가수는 바로 얼목이라는 일간으로 태어났는데요. 그것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가 붙어서 육식갑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갑인, 갑오, 갑진, 갑신, 갑술, 이렇게 갑자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호중 가수는 얼목일주인데 얼목에서도 바로 얼사일입니다. 그럼 얼묘가 있고 얼사가 있고요. 또 얼미가 있고, 을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바로 얼사날, 푸른 뱀이 나타난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러면 또 지금은 비교해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가장 보시면 역전한 사람들 있죠. 양당 큰 우리 거대 양당 두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아마 비교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김호중 가수가 91년 10월 2일 생기죠. 바로 얼사일입니다. 얼사일이라서 푸른 뱀이 나타나는 그런 날인데 자, 우리 보면 저쪽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그게 이재명 대표가 63년 12월 8일 이렇게 을요일입니다. 을요일, 여기도 얼목이죠. 또한 뭡니까? 이쪽에 한동훈 대표도 보면 바로 73년 4월 9일에서 을요일입니다. 을요일, 이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자면 처음에는 조금 밀리는다 하면서 약간 그저고 공고를 치를 것 같았지만 결국은 원래 다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호중 가수도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바로 이것이 청미래의 등쿨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주로 만개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만개떡, 만개떡 밤 되면 이렇게 만개떡 같은 그저 바로 측미래의 능쿨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얼목을 바로 측미래의 능쿨, 보통 이런 것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측둥쿨, 다래의 능쿨, 얼음 능쿨죠. 이렇게 국산 바나라라고 그러죠. 얼음. 속이 달달한 거요. 바나나처럼 생기는 그것으로가 얼음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것은 만개떡, 만개떡 하는데 실제로는 만개나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상도에서는 이것을 만개나무라 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주로 측미래의 등쿨이라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맹감나무 내지는 종가시 등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왜 이걸 꺾어왔냐 하면요. 우리 김호중 가서는 바로 저는 생각할 때는 측미래의 등굴하고 똑같은 인생이 아닐까. 여기 보면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가시는 있지만 이 열매는 주로 차를 마시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술을 담그죠. 술을 담그면 주로 그냥 차를 먹으면 간경화 이런 데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게 굉장히 조금씩 9월, 10월 되면 붉은 열매가 열리죠. 그때 많이 따서 주로 술을 담그기도 하고 말려서 차를 먹기도 하죠. 그러면 뭡니까? 간 쪽에 간이 좋으면 눈이 좋아지겠죠. 이런 쪽으로 많이 치유하는데 많이 씁니다. 얘는 또 뿌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중금속을, 토복령이나 중금속을 걸려내고 약 많이 드신 분 속에 염증 많은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염증이나 안 좋은 걸 걸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잎은 뭡니까? 잎은 우리가 옛날 망개떡을 왜 이렇게 썼냐면 얘가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된장이나 이런 데에 넣어 놓으면 이게 빨리 상하지는 않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떡도 여기서 하면 방부제 역할이 돼서 청미래 등굴에서 하면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경상도에서는 망개떡, 망개떡하죠. 망개떡에 떡을 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보십시오. 잎도 설모가 있고 열매도 설모가 있고 뿌리는 또 토복령이라 해서 꼬블랑꼬블랑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잎도 꼬블랑꼬블랑하지만 뿌리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이냐? 결국은 이 식물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얼목일주들은요. 백번 쓰러져도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열목일주들입니다. 그래서 9, 10월이 되면 저는 붉은 영매, 청미래 등굴하라 하든 망개떡에 망개가 없다 하죠. 망개라 하든 우리가 뭡니까? 땡감, 맹감나무라 하든 종가시 등굴이라 하든 어쨌든 이 붉은 어떤 열매가 열릴 때는 저는 김호중 가수는 바로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체가 바로 이제 오늘내의 얼목들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얼목을 태어난 그죠? 이 두 양당 대표들이 결국은 처음에 좀 밀리는다 하지만 결국 승리를 다 잡아냈지 않습니까? 양당 대표를 하고자 이 사람들이 다들 뭡니까? 저 어뢰일주, 을류일주 우리 김호중 가수는 을사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중 가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외유내강이 되는 겁니다. 얘는 아주 약한 뿌리, 잎이 그렇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망개나무는 어느 등굴에서도 이게 먹어요. 이게 먹어서 자기가 타는 곳으로 갑니다. 소나무든 가시나무든 무슨 나무든 타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생명이 가장 커서 우리나라 전국에 깔려있는 것이 사실 청민의 등굴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잡초가, 하물며 이런 잡초가 이렇게 설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은 뭡니까? 우리가 소나무, 좋은 나무는 다 배가지만은 결국은 이런 등굴이 산을 많이 지키는 거죠. 그것이 청든굴, 청민의 등굴,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다래나무, 그렇죠? 그다음에 얼음 이런 것이 많이, 그렇죠? 결국 산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 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김호중 가수는 봅시다. 왜 제가 이 나무를 가져왔겠습니까? 설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모는 뭡니까? 자, 승악이죠. 테너죠. 테너로서 하는 가치가 있고 또한 뭡니까? 트로트로서 하는 가치가 있죠. 또 많은 선행을 해와서 그러한 유전인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유전인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다는 거죠. 야, 김호중 가서 씹던, 흠집 내던 친구들은 보이시죠. 막상 뭘 당하니까 옛날 도독절해 먹었는 거 뭐 이상한 여자관계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같이 뭐 이렇게 언언했는 거, 협작했는 거지 그런 거죠. 돈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 선례들이 계속 이어붙어요. 그런데 김호중 가수는 뭡니까? 이 교통사고 외에는 옛날에 처음 선행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옛날 영화도 좀 뭔가 또 너무 과장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그죠? 그 고아원에 또 이렇게 돌봤는 거죠. 또 뭡니까? 매일, 그죠? 가는 우리 아들도 가는 거기 또 우리가 보호센터, 그죠? 거기서 같이 생활해줬는 거, 영화를 보고 또 어느 단체 차를 기부했는 거, 또 노숙자님들 250명 밥값을 내야 되는 이런 거죠. 이 자기가 최고가 뭡게 들어가는 이런 심정에서, 그죠? 가시던 구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선량은, 그죠? 선행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애들은 보십시오. 계속 악행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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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라, 카드라.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 판사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죠? 이게 여러 가지가 참 개심죄가 자꾸 보태지면 자꾸 이제 뭡니까? 이 한 가지가 되면 죄가 크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인지라 큰 죄가 아니면은 좀 더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거는 판사님 역할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상권 분립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민의 등굴에 열매가 빨갛게 빨갛게 익을 때는 저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덜 생각하고 있는 이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을목이 최고 꽃을 피울 때가 이제 붉은 열매가 열대거든요. 그게 9시월입니다. 그럼 8월 19일 날, 을묘일 날이죠. 을묘일 날은 뭡니까? 또 바로 이제 우군들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렇죠. 이 세 사람들은 다 을목일주인데 우리 재판날이, 그렇죠? 공판날이라고 하죠? 그 날이 바로 이제 을묘일이 되는 겁니다. 을묘일이 되어서, 그렇죠? 이렇게 우군들이 똑같은 글씨가 오죠. 이것을 우리가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신약사, 신약은 약한 사주예요. 계무중 가수가. 약한 사주의 그날의 을묘이란 것은 천간지지의 같은 우군들이 나타나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치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죠. 운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원설이라든가 지금 운풍이 막 부르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좋은 말을 해주고 하루에 소체 영상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요. 이런 것들이 바람이 바뀌면서 바로 을며 그저 비견이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운풍들이. 운풍이 많아 심해지면 태풍이 되는 겁니다. 태풍이 되면 결국은 뭡니까? 붉은 열매가 읽을 때, 그렇죠? 청미래 등굴이 붉은 열매가 될 때는 완전한 저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것이 뭡니까? 집행유의 뭐 이런 거를 법적으로 용어는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청미래 등굴이 붉은 열매가 열릴 때는 이미 자유의 몸이 돼서 또 이렇게 우리가 큰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실체사이 되는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거는 빨리 재개할 수가 있죠. 재질 자체가 다르죠. 이 사람들 그저 아주 애먹이던 그런 사람들은 재질 자체가 뭡니까? 공갈, 협박, 갈치 이런 용어가 붙는 거죠. 그러나 교보증은 갈수록 그냥 교통사고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길이 빨리 명분이 빨리 지금 명분이 사아지는 거는 또 몇 개월에 옥골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명분을 삭고 있는 거고 또 이 더운 산복도에 지났기 때문에 더 명분이 사아지는 거죠. 사람은 인지상의 민심은 천심이라 결국 이 더운 산복도에 들어가 있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호중 가서 고생은 되지만 지금은 분명히 뭡니까? 명분을 삭삭 지고 있는 거죠. 그죠? 빨리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먹들이 이렇게 보죠. 모든 사람들이 그 해에는 우리가 띠로 보는 것도 있지만요. 일간으로 보는 게 가장 잘 맞습니다. 왜? 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조상도 중요하지만 내 일간, 내 일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간으로 보는 것이 사아주학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목이나 갈목으로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 큰 돈을 만치고 전화이복이 되고 또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은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 모든 인생은 1년을 보면 결과론적이죠. 자, 봄에 돈 잘 보고 겨울에 다 까먹으면 결국 그 애는 나쁜 거 아니겠어요? 봄에 연애 잘하고 그죠? 가을에 헤어져 버리면 그 애의 연애는 나쁜 겁니다. 결국은 봄날에 그죠? 4월달이 봄날이죠? 그 봄날에 다친 여러 가지 그 나쁜 운이 이제는 뭡니까? 가을에 우리가 9, 10월까지는 가을이라 보거든요. 가을에 이제는 뭡니까? 열매가 열 때 잎은 지겠죠? 잎은 지면서 재는 사해진다. 그럼 열매는 우리가 따서 보관이 되거나 술을 담그거나 차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김우정 가수는 측민의 등굴 같은 이런 인물이다. 여러 가지 설모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은 이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세 가지의 어떤 등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얼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론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옥골을 치르고 있는 것은 큰 인생을 봐서는 그죠? 아주 큰 교인이 되는 거고 비축에 비축해 놓은 양식이 많다 이렇게 보겠죠. 옛날에 어릴 때 초원에 보면 두지라고 하죠. 잘 사는 집에는 앞에 마당에 큰 두지가 있죠. 그 살을 보관해 놓은 건 그런 거죠. 살이란 거 빻으면 살이고 안 빻으면 나락이죠. 그런 것들이 벽 안에 이렇게 빻기 되는 걸 수십간만 지어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걸 두지라 그럽니다. 경상도에서는 그런 큰 두지를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지는 그저 빼도 빼도 계속 많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크게 설모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에는 제가 청민의 등굴이 붉은 열매가 열대는 이미 자유의 몸이 돼서 몸 좀 추스리고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사주하거로 또 이렇게 뭐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저런 제자도 많고요. 수많은 또 이렇게 명리하기는 사주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많고 또 팬분들도 운명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양당 대표와 을목일족, 관목일족 여러 가지 이런 비유법을 써서 실제 또 이 산에서 이거 만개, 그죠? 청민의 등굴이 하죠. 경상도는 만개나무라는데요. 그런데 만개떡에는 만개가 없어요. 사실 왜 만개나무라 했는지, 그죠? 또 뭐 전라도에서는 그죠? 맹감나무라 했는지 실제로 이제 청민의 등굴이 원래는 표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여러 가지 그렇게 이름으로 불려놨는지 그것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호중 가수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청민의 등굴을 끌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굉장히 가장 더운 날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행을 못 갔다 오신 분, 또 여름 허가 못 갔다 오시는 분들은요. 꼭 잘 다녀오시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신 분은 전분의 영상에 제가 계곡을 많이 찍어 올리고 오신 바다를 또 소치 영상에 바다를 많이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대리만족하시고요. 몸갓이라도 내가 간 기분을 좀 느껴보시면 또 치료하시는 데라든가 또 외로움이라든가 그지 삼복대 여름을 지나는데 조금 대우 도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가서 오늘은 이제 운명적인 어떤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와 또 비교를 일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 분 돌려서 이렇게 들으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외유내강의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김호중 가수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은 부드럽지만 속은 굉장히 강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얼목들은 굉장히 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뭡니까? 배포가 크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저 내공이 강하다 그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저 이런 분들 하여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요.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공이 강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멘토가 이제 젊은이들은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얼목들이 멘탈이 강합니다. 그걸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산복두에 더위 조심하시고 수분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늘 또 건강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혹시 여행 가신 분은 가시다 쉬었다 하면서 물을 많이 드시고 하면서 좋은 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우선생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